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로드밸런서를 만들었죠. 근데 그 로드밸런서는 지금 비어있어요, 텅텅. 거기다 우리가 인스턴스를 탁 장착해야지만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인스턴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할 거고 또 하나의 인스턴스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는 부하발생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걔들 둘이 티격태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하를 낮추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 인스턴스를 만듭시다. 이거 우리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우선 저는 Ubuntu를 쓸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스턴스를 두 개 만들 겁니다. 하나는 웹서버, 하나는 부하발생기, 그리고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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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 secret group은 elbtest라고 하고 여기에 ssh 접속만 되면 안 되니까 http도 접속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 리뷰 앤 런치, 런치 그리고 패스워드 선택하고 런치하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view instances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저는 그럼 이 두 개의 인스턴스에 각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부하발생기로 쓸 거고 부하발생기 이거는 웹서버 1로 쓰겠습니다. 웹서버 1 그리고 이 부하발생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 ip를 카피하고 그리고 접속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ite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맥에서 기본 터미널을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꼭 쓰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어 이런 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다큐먼트 그리고 def key aws 부분 to 골뱅이 이렇게 해서 접속 s 해서 접속됐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웹서버에 접속해야 되니까 웹서버의 ip를 카피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ssh-i 이렇게 해서 접속했습니다. 자, 여기 부하발생기에다가는 저는 sudo apt-get ab-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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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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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부하발생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웹서버를 설치해야 되니까 sudo apt-get install ab-tester to 이렇게 하면 이제 웹서버가 설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하발생기에서 여기 있는 웹서버로 이제 그 엄청난 트래픽을 보내서 얘를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웹서버만 설치하면 잘 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웹서버는 굉장히 경량이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괴롭혀도 얘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힘들어하게 하려면 좀 복잡한 설정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php라는 걸 깔 겁니다. 자, php를 깔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php에서 제가 간단한 코딩을 해서 일부러 좀 그 헛... 뭐라고요? 헛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 서버를 자, 그래서 일단 아파츠를 제가 설치했고 그리고 php를 설치할 겁니다. 자, php 몰라도 돼요. php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수업은 예, 그래서 php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hp... php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 건데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php 수업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자, cd 받다 따따따 슬래시 그리고 html이라고 하면 웹서버에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찾는 디렉토리로 가는 명령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무튼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자, 그럼 여기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보이는데 이게 저기 있는 저기에다가 우리가 php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sudo 그리고 index.php enter 아니지 sudo nano index.php enter 를 치면 우리가 이제 index.php라는 파일을 받다 따따따 html 디렉토리에 만드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따라하세요. 자, 여기서 for i는 0 i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i는 플러스 플러스 자, 요렇게만 해주세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어, 이건 포문이라는 건데 0부터 만, 아니 1000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1000만이 될 때까지 어떤 명령을 반복해서 처리해라는 뜻입니다. 실제 명령 내용은 없지만 이거 이제 1000만 번 순환하면서 동작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컴퓨터를 컴퓨터의 자원을 갉아먹을 거예요. 예. 앞 웹 서버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php라는 걸 깔고 걔가 헛 이를 하도록 요렇게 코딩을 짠 거예요. 자, 우리 php 수업 아니에요. 제발 php 수업 아니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O 키 여기 보면 리드 아니, 라이트 아웃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파일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컨트롤 O를 쓰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알파벳 O를 누르면 파일 네임 투 라이트 라고 돼 있는 데서 엔터를 치면 요기 있는 내용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서버로 그 웹 서버의 주소로 접속해서 index.php라고 하면 뭐 출력하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빈 공백이 이렇게 나오면 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부하발생기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php 파일을 괴롭혀 볼 겁니다. 자, 근데 요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네요. 여기 컨트롤 저기 exit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누르라고 돼 있으니까 컨트롤 X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N 그리고 우리는 한 백 번 정도 일단 돌려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concurrency는 1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웹서버의 주소인 주소를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붙여넣기 근데 앞에 HTTP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슬래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인덱스.php 파일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top 명령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그 컴퓨터의 상태를 좀 보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라고 하는 그 웹서버 있죠? 우리가 설치한 걔들이 쭉 나타나면서 이 부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한 27%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네요. 전체 CPU 사용률이 자, 이거를 이제 100에서 10 정도로 올리고 1000번의 리퀘스트를 한다. 그러면 동시에 10번씩 1000번 리퀘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CPU 점유율이 100%에 금방 육박하면서 이렇게 웹서버가 여러 개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실행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여기서 그냥 꺼버릴 수도 있어요. Ctrl C 키를 누르시면 다 꺼집니다. 예. 그리고 다 꺼더니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1700 밀리세크 즉 1.7초 정도 걸리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요청들이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것을 동시 접속을 10이 아니라 한 50 정도로 하고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Ctrl C를 해서 얘를 꺼버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리퀘스트가 일십 백 천 만 만 육천 밀리세크 즉 이게 몇 초인가요? 16초 정도가 걸리는 거죠. 한 번 페이지가 열릴 때 16초씩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동시에 50명이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ELB가 출동하면 어떨까요? 자,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우선 EL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서버가 하나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웹서버가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웹서버 1을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거 우리가 했었던 스케일 업 할 때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create-image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웹서버 그리고 웹서버 for ELB ELB 테스트 자, 그리고 create-image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시죠? 자, 이 펜딩 상태가 available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그럼 여기 available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 이걸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똑같은 걸 만듭시다. 자, 마이크로 인스턴스에서 next 그리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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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eab-test 예, 그리고 review launch password 선택하고 launch instances 자, 만들어지고 있죠? view instances 해서 자,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여기 있는 웹서버 1과 완전히 동일한 인스턴스입니다. 자 웹서버 to to 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얘가 이제 러닝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어 elb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각자의 인스턴스로 자연스럽게 로드가 분배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로드 밸런서스라고 되어 있는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웹서버라고 하는 elb를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인스턴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에 에디트 인스턴스 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 두 개가 보이네요. 요 두 개를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 두 개가 이 하나의 elb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out of servic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붙자마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고런 뜻이고 그리고 한 가지 조심히 하셔야 될 것은 헬스 체크로 가보면 elb가 각자 인스턴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때 index.html이라는 파일에 접속을 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웹서버에는 index.html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인스턴스 로 가서 웹서버 1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웹서버 1을 선택하고 ip를 카피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slash index.html로 했을 때 이 페이지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eab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서비스가 뜨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각각의 인스턴스가 헬스 체크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eab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eab로 접속하시면 각각의 웹서버로 eab가 알아서 분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ab를 접속하는 방법은 이걸 클릭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description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dns name에 이렇게 생긴 주소가 있어요. 저 도메인이 바로 여러분이 생성한 eab의 도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index.php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빈 화면이 뜨죠? 자, 빈 화면이 뜨는 것은 우리가 만든 index.php 파일 화면이 빈 화면이에요.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이 eab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eab가 다시 각각의 웹서버에 접속해서 그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shell 일단은 우리 새로 생성한 이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의 IP를 알아내서 거기에도 접속을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주소를 copy 그리고 shell을 떼고 ssh-i document dev key aws ubuntu 골뱅이 이렇게 해서 접속 s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웹서버 이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생성했던 웹서버 그리고 이 두 개의 웹서버 모두가 eab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웹서버에 우리가 접속을 이 사용자 입장에서 접속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그 우리 웹서버 쪽에서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접속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위 로고라는 게 뜰게요. 로그라는 게 예, 그거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접속하는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우리 웹서버 수업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sudo tail-f 띄우고 슬래시 바 로고 로그 아파치2 그리고 여기에서 access.log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웹서버도 똑같이 sudo tail-f 그리고 바 로그 아파치2 뭐죠? access.log. access.log 이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다시 웹서버 웹브라우저를 켜고 웹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분할한 다음에 이중에 하나의 웹페이지에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자, 웹서버 1의 ip는 요기에 요기에 적혀있네요. 깨알같이 자, 요거를 카피해서 복사하고 그리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어디까지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주소를 치고 index.php 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제가 이렇게 로딩 할 때마다 어때요? 요 밑에 쪽에 요기 있는 요 부분에 변화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요기에 접속했기 때문에 그 접속에 따라서 인덱스.php에 접속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한다면 자 컨솔 그리고 웹서버 2를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p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꿈틀거렸죠? 여기 index.php 보이시잖아요? 자 리로드 할 때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php가 올라가죠? 즉 접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eab 화면으로 가서 자 여기 eab 화면으로 가서 로드 밸런서로 간 다음에 이 로드 밸런서의 주소 여기 있는 요거죠? 요거를 카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인덱스.php로 접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를 조금만 요렇게 땡기고 제가 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드할 때 어때요? 한 번은 요기 이쪽에 지금 index.php가 지금 찍혔거든요? 근데 제가 또 로드를 하니까 이번에 밑에 쪽에 index.php가 뜹니다. 다시 로드하니까 위에가 뜨고 다시 로드하니까 밑에가 뜨죠. 자 어때요? 제가 지금 로딩할 때마다 두 개의 웹서버가 서로 한 번은 얘가 나오고 한 번은 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서비스 그 웹페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요런 기능을 통해서 이 ab가 실제로 여러 개의 웹서버들을 연결해서 그 각각의 웹서버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부하분배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어렵게 했었던 요거 있죠? 부하발생기 요걸 통해서 한 번 우리들의 웹서버를 한 번 힘들게 한 번 해봅시다. 자 ab-n 그리고 100이라고 하면 총 100번의 요청을 한다는 뜻이고 어 요거를 한 10으로 해서 동시 접속을 10으로 한 다음에 붙여넣기 뭔지 아시죠? elb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엔터를 치면 우리의 웹서버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하분 제가 신호를 보내니까 양쪽에 다 이렇게 index.php에 접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접속이 끝나니까 이렇게 되죠. 자 바로 요런 방식을 통해서 이 한 대의 인스턴스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elb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대의 컴퓨터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럼 세 대 만들고 붙이고 네 대 만들고 붙이고 다섯 대 만들고 붙이고 그래도 안 돼요. 백 대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 무한은 없어요. 엔지니어링에서 무한은 없는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여러분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eab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버틸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자 아마존 같은 아마존 닷컴 같은 사이트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얘들도 eab를 쓰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웬만한 서비스들은 eab를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eab를 믿고 쓰시면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eab에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eab에 대한 얘기가 거의 끝났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ab는 주소가 이상해요. 요런 주소를 우리가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메인을 구입하셔서 그 도메인을 여기다가 붙이시면 그 도메인으로 사용자들이 접속하면 이 eab의 주소로 접속돼서 각각의 웹서버로 분배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도메인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eab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고해 드리면 자, 붙이는 것처럼 이 컴퓨터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각 우리가 수동으로 eab를 붙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컴퓨터가 바쁠 수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막 세도하고 있는 순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클라이막스인데 그 순간을 놓친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수동의 작업이 있죠. 인스턴스를 똑같은 인스턴스를 런칭해서 eab에 붙이는 이런 수동으로 했던 이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자동으로 규모를 조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오토 스케일링이 만나면 eab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자, 여기서 eab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에 우리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도 살펴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